월드와이드 K-POP 채널 원, 더, K 렛츠, 댄스 둘, 셋 후,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그 모든 걸 다 All it, All it 너를 가질 수 있다면 넌 뭐든지 다 해 난 너에게만 All it, All it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네, 지금부터 걸어의 안무를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돌려, 돌려! 그럼 몬스타엑스와 함께 렛츠, 댄스! 레슨 1 걸어충 주헌이는 물구나무를 5초 이상 살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난 주헌이를 믿어 나도 주헌이를 믿겠어 주헌이 형이 땅에 있는 걸 못해 벌써 아닌데? 벌써 아니야 왜왜왜왜 왜왜왜왜 오늘 있었으면 왜 그래? 다들 말이 많아 시작 1 4 뭐야? 이거 봐 나도 5초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어? 손가락을 다 편 상태에서 새끼손가락만 구부릴 수 있어 이거 당연히 이거 하잖아 이거 할 수 있어 아니야 근데 인간적으로 이게 안 돼 같이 구부러줘 왜 안 돼? 어? 뭐야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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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움직였어 움직였어 대신 제가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야! 아아! 야 하지마 x2 아니 그거 말고 새끼손가락 보여줘 안 돼 안 돼 깜짝이야. 짠! 되는 거 아니에요? 민혁이의 목에는 점이 3개 이상인가? 하나 둘 셋! 완전 오지. 보지 마! 지금 볼은 없어. 볼은 없어. 끝! 여기 목에 점이 없어. 저 목에 점 없어요! 점 하나 있다! 원은 10조 이상 간지러움을 참을 수 있어요. 뭐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가져오. 간지러움 진짜 낯타요, 원호 형이.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참아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악물만 사람이 못 해낼 게 없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준비 시작 7 2 4 잠깐만 총만 했지? 날아갔어요 이 정도 됐다 갑니다 쟤는 내가 널 가져야겠어 119.2 나왔어요 야 봐봐 내가 해볼게 으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만점이야 올백 춤신 충광 비현 아이언 처음에 약간 앞으로 나갈 것 같이 밑으로 칩니다 이렇게 좋아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딴 딴 딴 훅 발 살짝 주면서 따단 다시 한 번 훅 딴 이 상태에서 그녀를 노려본다는 듯이 한쪽을 기울여줍니다 치명적인 표정으로요 K 약간 기울였어요 아 예 좋습니다 좋아요 여기서 턴을 해줍니다 석석 아 좋아요 걸으시면 돼요 걸어 걸고 또 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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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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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지금 비슷해 레슨 투 심쿵추 심쿵추 자 지금부터 심쿵춤의 춤선생님을 뽑기 위한 댄스 구간 점핑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augun 수 извест 말야 마지막 한번 네 매우 Noah 왔어 오 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는 오직 너만을 원해 빨리 올 mening 빨리 올 seat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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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투르 갑니다 아, 깜짝 놀랄게 불러갑니다 왜 투르 갑니다 아, 워야! 와, 이거 어떻게 했어? 심쿵춤을 가르쳐드릴 원호 평원입니다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주먹을 하늘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투르가 망신 땅에 꽂듯이 주먹을 꽂아주세요 왼발을 내밀면서 가슴을 칩니다 처연! 가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려줍니다 오! 잘 추는데요? 이거예요 날개를 펼치듯이 오른쪽, 왼쪽 모으고 내리고 내리고 다리를 펼치면서 오른손은 골반, 왼손은 머리 위 몸을 뒤로 밀면서 셔츠를 살짝 올려줍니다 네, 그럼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날개, 착! 내리고, 내리고, 착! 후!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심쿵춤 완성! Pas 2, 1, 1Eh Lip 내 모든 걸 다 dispatch 너를 가질 수 있다면 넌 뭐든지 다 해 넌 뭐든지 넷스, 쓰리 나의 뒷태춤 난 너에게만 원해, 홀린 거짓말이 아냐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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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 보인, 보인, 보인 깎아 먹었으면 왔어 저는 입 작아 그만해 좀 그냥 해 감독님들 표정 안 하잖아 다쳐라, 지금은 갑니다 잠깐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반칙이야 반칙까지 너, 너, 세이브 제가 이거 한 번에 어떻게 먹어야 되지? 괜찮나? 이렇게 아, 이쪽도 이렇게 아, 잠깐만 뭐 할 게 많이 많아, 너 아, 고학생이 먹어 아, 나쁘게 민영이 입 크니까 다 먹어 기현이 입이 작아서 많이 먹고 많이 먹어 뭐라 해야 돼 많이 먹으면 아니야? 너 입 크다면서요 입 커, 맨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웃기구나 열심히 해 선우 형도 입 한 입 하지 너 그래도 어우, 맛있게 먹는다 어우, 더 넣을 수 있어요 나 진짜, 찢어진 거 우와 우와 신기록이에요 신기록이에요 일단 오른쪽 어깨를 세게 한 번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왼쪽 어깨도 세게 한 번 돌려주세요 오른쪽도 한 번 힘을 주세요 추면서 돌려주세요 굿 오우 오른쪽 어깨를 한 번 쳐주시고요 꿀렁 오른손 안쪽으로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탁 치면서 앞으로 음악 큐 나의 뒷태춤 완성! 몬스타엑스 걸어 안무 교습 완료! 완료! 네, 저희 몬스타엑스 더욱더 강력하게 돌아왔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몬스타엑스의 온리원 버전 걸어 군무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나 더 저희 몬스타엑스의 걸어 댄스 커버 콘테스트가 내일부터 2주간 원더케이 SNS에서 진행됩니다 저희 몬스타엑스 멤버들이 직접 뽑는 걸어 댄스 커버 콘테스트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의 렛츠 댄스였습니다 안녕 K-Man 렛츠고 온라인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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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 렛츠고 Field 렛츠고 난 내게 다 걸어 나의 전부를 다 걸어 난 네게 다 걸어 난 네게 다 걸어 가서도 되는 겁니까 그 마음 지킬 수 있습니까 그 마음 몇 번은 쓰러지고 다쳐 항복 받아내면 되는 겁니까 니 입술의 경례 너란 이름에 맹세를 해 장난 아닌지 넌 목숨 걸어 지켜줄게 목숨 걸어 너의 모든 게 다 perfect perfect 다른 여자들은 no thanks no thanks 너는 오직 너만을 원해 난 모든 걸 다 all it 너를 가질 수 있다면 넌 뭐든지 다 해 난 너에게만 all it 거짓말이 아니야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나의 몸과 맘 다 걸어 내 시간과 돈 다 걸어 너는 너에게만 걸어 지금부터 나는 너에게 내 전부를 다 걸어 I'm all in what you're saying 내 전부를 다 걸어 내 전부를 다 걸어 내 전부를 다 걸어 나의 모든 게 다 걸어 I'm all in what you're saying 상관할 뿐 널 가질 내 워낙 걸어 나의 모든 게 다 all it I'm all in what you're saying I'm all in what you're saying 감사합니다.